8시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slip는다고 고암을 지르고 못 살아. 죽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못 찐인데 얘기를 안 하게. 옛날에는 애기나 다 많이 죽잖아. 내가 이 신발을 과연 신을 수가 있을까. 진짜 아픈 거예요. 너무너무 아파서 왜 이렇게 안 나오나. 도대체 언제 나오나 얘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